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 검찰청 헌재 해당 문제를 조사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준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문다 씨의 자택 압수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인물도 문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뇌물 수수 용의자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게시판이 시급하다. 이번에는 그런 것 같다. 전작의 방탄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이 행사에 재인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전어랑 일부에 보도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자야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딸의 생활비이지 제가 딸에게 준 다른 생활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김정숙 씨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을 5천만 원에 출판하는 출판사에 갔다. 사물에 대한 언급이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다. 문재인 의원과 만남 민주당 의원들은 한 시간 동안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듯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서는 어떤 위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사를 통한 반박은 기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검찰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한 시간 동안. 이것들을 보면 이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이다. 문재인 지방검찰청 문재인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전주지검도 헌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드디어 구속됐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을 통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많은 참석자들이 말했다. 다해의 딸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는 빼고 임대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찾았다 색선. 김 의원과 면담 영진이는 한 시간 정도. 지정된 회의에서 당시 공식 게시판 그 점은 전 대통령의 발언이다. 문재인이 검찰이 한 짓 이재명 의원님과 그때 나한테도 보고됐어 모든 방향에서 메디야. 한 사건의 이야기이다 공식 회의.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재인이가 회의에서 또 뭐라고 말했나요? 사적인. 중앙일보 신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고 하더군너 검찰이 밝힌 이유는 재인이다. 내가 준 거. 다다의 딸 나는 내가 가진 삶이다. 그의 전 사이에게 주었다. 이것이 임대료다 나는 내 딸과 그녀의 아내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로구 구기동 빌라.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랬다고 설명한다.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현재 관공서 전주지방검찰청이 조사 중이다. 그럼 이게 진짜라면 문제는 임대료가 대행사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실제로 그랬다 이거 몰라? 사의 문제인 전 대통령. 이 우려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 수사 중 그때는 그렇지 않았나요? 어떻게 말할까? 돈만 남았나요? 후에 거기서 저는 구동에 있는 별장에 묵었어 2016년까지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에요? 그럼 당신은 질문을 하시나요? 전직 장군 회장님께서 회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그를 돕고 있고 대처방안이군요. 정부의 탄압 전임자 권리. 이들 국회의원들은 어떤 종류의 변호사? 어쨌든 직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했다. 그 사람은 많은 일에 적합하지 않아 얼굴을. 다이의 딸의 지출 수준 다음과 같은 특정 활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고 그는 말했다 커뮤니티 분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2018년 특히 태국의 경제공동체. 전 장군에 살아있는 비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해를 받았다. 그가 태국으로 이주한 기간 란과 검찰청 그 금액이 2억 2,3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급여와 생활비 2년째 활동 중인 사이 태국에 있는 그의 전남편이 그것을 받았다. 태국 출신인 이스타워지는 솔직히 저택은 구기동이 화제다. 그 시간에 주어진 거기. 별로. 하지만 수준에 비해 현재 급여와 숙박비는 2억 2,300만 원. 그럼 이게 집세이고 월세입니다. 그리고 렌트하면 한 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결합이 것. 바로 임대료입니다. 헐 저거 기동맨션이구나 하지만 빌라를 빌리는 가격은 이것은 얼마입니까? 추격 검찰이 바보인가? 기소가 부당한 경우 그럼 검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시는 이야기인데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지 의문이다. 이 방법이 전직 대통령에게 적합한가? 민주당 관계자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그것이 장군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대통령은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경제공동체 생활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직 장군도 아니고 최순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경제공동체라고 하지요. 그럼 부여지관은 예 없나요?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격려별 임대료가 50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100만원짜리 김정숙 여사님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줬어요. 다이시는 올해 지인을 통해 2020년 문재인이 가졌던 5천만원 다이시에게 전달하세요. 2022년의 만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 2억 5천만원 저작권, 마케팅 비용, 렌탈 비용 출판사가 다이시에게 독점적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기간은 2016년까지 구기정이 필라에 살던 시절. 그런데 이도우는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2000년, 2020년, 2023년, 2024년에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 검찰은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야 할 일과 일을 할 때의 문제 수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시청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것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